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강의를 진행하는 여학박사 소성민 원장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초기에서는 무증상이죠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진행하면서 국소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입까지 간 다음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대부분 배뇨장애 소변이 잘 막히거나 아니면 방광이 자극되는 거 아니면 어느 순간 뼈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다 오기도 하고요 통증외과를 다녀오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증상이 어느 정도 국소진행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척수를 침범해서 감각이상이나 요실금, 변실금이 오기도 하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 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밤에 또 소변이 자주 마렸거나 가늘어지면서 소변이 중간중간 끊기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다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정형외계도 피가 섞이거나 이런 경우에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화끈거리거나 소변을 보는데 시큰거리거나 보고 나서도 잔뇨가 났거나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아랫배가 불편감 이런 게 진행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전립선 암의 원인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과 한 10% 정도 되고 주변에 가족 중에 이런 경우가 전립선 암이 있다는 경우에 그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성이 증가하죠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면서도 증가를 하고 인종에 의해서도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흑인이 더 많고 백인이 많고 이스패닉계, 아시아 시기도 고지방 음식 같은 협치가 많아지면 암 발생률이 당연히 없겠죠 전립선 암 진단은 당연히 전립선 수지 검사를 전립선 비대칭처럼 하는 거죠 당연히 하면서 그쪽에 노듈이 있거나 뭐가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죠 보통 0에서 4까지 정상인데 이게 높아져 있는 경우에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초음파를 보고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봐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만 이걸로 해서 다 확진되는 건 아니에요 확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에 세포가 암세포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보통 뭐 6곳을 체크를 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곳을 체크를 해서 충분한 생검을 해야지 위의 음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일부분만 해가지고 음성이네 했지만 실제로 양성기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곳을 조직을 구해서 해야지 위의 음성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 검사 자체가 많이 힘든 검사이긴 하죠 그 부위에 혈류량도 많고 출혈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고 나서 소변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고열이 나거나 염증도 생길 수 있어서 이게 뭐 간단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중요하긴 해요 전립선 비대증 이럴 때도 전립선 특이화원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 전립선 암인 경우에서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암이라고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이 수치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도 이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전립선 염인 경우도 높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애로 최근에 진료를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계속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정상 수치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확 올라서 거기서 진행하면서 체크하고 있지만 근데 정상 수치를 위치하다가 갑자기 올리는 경우에는 전립선 염인 경우가 가장 많긴 해요 왜냐면 갑자기 염증이 생기거나 피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높다고 해서 다 암이 아니다 그리고 요폐가 있는 경우 소변을 갑자기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도 전립선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한번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고 전립선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서도 이 수치를 올릴 수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조직검사 자체도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를 갖다가 수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60제 이상에서 사정하는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PSA 체크하러 갈 때 금융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거죠 이게 올라서 나오게 되면 혹시 암이라고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전에는 이런 사정이나 이런 걸 자제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감소시키는 경우는 이런 아까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이런 것들 자체가 PSA가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 나올 거를 갖다가 2점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다고 하면 PSA 수치를 체크할 때는 곱한 2를 해주는 거죠 이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로 줄여져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2.5다 하면 한 5 정도 나왔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나 MRI를 병행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립선 암 이러면 큰일 났다 하지만 실제로 전립선 암 자체가 낮은 등급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낮은 등급의 초기 전립선 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0에서 75세 이상인 게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워치플 웨이팅이라고 해서 좀 지켜보기도 해요 아 이거 자체가 크게 막 극복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70일 넘더라도 다 수술을 하려고 하죠 문제가 있는 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주변주를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직접 하기도 했고 복관 경우를 했고 했지만 지금 뭐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그냥 정교하게 수술을 가장자리에 양성이 안 생기게 그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천모부터 시작해서 주변까지 다 걷어내지만 무조건 많이 걷어낸다고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걷어낸다면 남아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요실금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걷어내면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하는 거죠 수술을 가장자리에 양성이 다 남았다 예를 들어서 양성이라 하면은 암이 그 위치에 있다 하면은 거기를 더 걷어내면 좋겠지만 걷어내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놔둬두고 양성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죠 추가적인 치료는 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거기 갖다가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가 추가 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하는데 두 번째는 전의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주의 조직에 림프절이나 폐제 쪽으로 전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을 하는 거죠 호르몬요법이라고 해요 전립선 암 자체가 남성호르몬에 의해서 증식하니까 이걸 갖다가 박탈하는 요법을 해요 가장 쉬운 거는 예전에는 고안절제술을 해서 남성호르몬 박탈하는 치료를 했죠 그렇지만 이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은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약을 사용하는 방법 황세형성호르몬작용제라고 해서 남성호르몬이 뇌화수체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나오는데 나오게 하는 그런 LHRG 호르몬에 의해서 이것이 정소하고 부신이 분비되게 함으로 그걸 갖다가 계속 이 약을 갖다가 주게 되면 아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뇌화수체에서 LHRG 수용체에 변형을 일어나서 그 분비가 억제되고 해서 남성호르몬이 차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남성호르몬 나오게 하는 그 호르몬 자체에다 그 리셉터에다 계속 주게 되면 그걸 갖다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분비가 억제되어서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약을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여성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이런 약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항남성호르몬 제주를 갖다가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호르몬체 수용을 갖다가 방해해서 이것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이걸로 치료가 잘 되면은 좋지만 이게 잘 안 되는 호르몬 불응성 전해선 암이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척추로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오면서 이 약이 점점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정호르몬, 남성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그냥 남성호르몬 박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에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약의 호르몬에 반응을 안 하는구나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 항학적인 치료를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보통 증상적인 것도 당연히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허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척추 압박에 의해서 그냥 태고 아픈 이런 물건 물건 해결을 해주면서 화학치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면은 당연히 뼈전이가 있는 걸 확인해서 진통제를 주면서 방사성 치료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뼈 친화성, 방사성 동의원저도 사용하고 척추 압박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를 해결해주고 보통 뭐 식이조절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이런 걸 하죠 콩 단백질, 녹차, 마늘, 셀레늄, 비타민 D, 리코펜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이런 약도 많이 쓰게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증상이 생겨서 그거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약도 몸 자체가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거기에도 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화학과 치료를 하고 나서 몸 자체는 나빠지면서 컨덩션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완해지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거라고 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전립선 암 자체가 초기에는 대부분 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있어서 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자체는 전립선에서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런 검사를 해주면은 이게 수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 자체가 증상이 없더라도 그 초기에 발견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있을 수도 있고 이 암 자체가 급격하게 진행하는 초기에 그렇지는 않으니까 잘 진단해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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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